저희 집에서 칠지 못한 좀 더 실험적인 곡들과 좀 너무 아깝게 좀 키팅이 났던 곡을 좀 실어서 이러면 가시를 보고요. 특히 아까 저기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1년 내내 한 달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밴드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연한 것도 되게 예민한 것 같고 저희 준비하신 분들 고맙습니다. 그리고 하루 100일 정도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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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